Q. A? Q. hardware is a lot more than a lot. Q. A little cute. Q. A? Q? A dumbly Q. A little drop of sunshine at the right time Q. When things look great Q. A little drop of sunshine Q. A little drop of sunshine is all I need Q. Every day I'm in the sunshine Q. And I feel fine Q. Cause the rain can't stop 섹시한 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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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으로 나눠져 줄 수 있어 지단 벤제마 니누의 약간 시밀로 지주 지루 지루 자유 주의 이름 아 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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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살은 한국인이나 인터내셔널이예요? 저는 25살이예요 너는 25살이예요? 아니 나 25살로 하고 있었어? 오 마이 갓! 너는 35살이예요 35살이예요? 이게 인터내셔널이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의 성분은 25살이예요? 너는 25살이예요? 너는 25살이예요? 네, 너는 25살이예요 다들 작은 얼굴이 있어요 작은 얼굴이 있어요 한국인이나 좋은 얼굴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왜이래? 얼굴이 엄청 작죠 여러분? 저도 남자친구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얘 얼굴 봐봐 이렇게 아마도 뱉시다 이렇게 아마도 뱉시다 나 남자친구 얼굴이 굉장히 작은 편이긴 하거든요 얘 엄청 작아 장난아니야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아니 봐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우와... 넌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예요?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예요? 음... 드노협 윤도협 스탠드 스탠드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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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를 모를 쓰는 거 아닌가요? 버즈를 모를 쓰는 거 아닌가요? 버즈를 모를 쓰는 거 아닌가요?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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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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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안 닮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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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별로 안 닮았는데... 전혀 안 닮았는데? 전혀 안 닮았어 전혀 안 닮았어 전혀 안 닮았어 아니... 전혀 안 닮았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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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말 안 해도 찬다 이거? 안전벨트? 귀엽게 전혀 안 닮았어 전혀 안 닮았어 전혀 안 닮았어 음... 그리고 이거... 이거... 선크림? 응 저는... 알레르기 아...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선크림을 또... 음... 왜 먼저? 아... 아니야 아니야 선크림이 여기... 고여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엄연히 말하면... 엠보 보다... 파리 선배 잖아요 제가 예... 엠보는 이제... 두 번째고 저는 지금... 9일 넘게 지금 있는 거니까... 음... This is... Pari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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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think... so expensive 앰... 앰... Not good data Not good internet So you don't like it? 음... I like it Which city have you been... Where? To be in Korea 창원 서울 부산 부산 대구? 대구도 갔어? 아... 서울 부산 대구 창원 경주 경주는 무조건 가네 확실히 아... 오 많이 갔네 음... So... Which city is... Your... Favorite? 음... 부산? 부산? 아 그치 부산이 또... 바다도 있고... 부산이 최고긴 하지 전주도 가고싶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아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오 예뻐요 잘 어울리냐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K-pop is for cool kids 그래서 블랙핑크 뭐 이런 것도 팔고요 BTS 이거 BTS 한국 공부책이네 많이 사겠다 K-pop drink Are you ready to get in weight? I need to get weight I'm just eating 얘가 너무 날씬해가지고 오늘 중에 앉아야 돼 I want to be fat 얘가 너무 날씬해 아 맞아 그리고 떡볶이 있나? 어? 라면 역볶이는 뭐야? 몰라? 어? 라면 한 사발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라면에 아 여기서 여기서 밥 먹었어 그냥 라면에 역볶이에다가 김밥도 그 칸에 근본 세트로 타네요 구경 한번 할게요 여러분 K-pop 카페 어떻게 돼있나 한번 어? 이건 뭔데? 12만원 정도 하는 거야? 이건 뭔데? 오피셜 라이트 스틱? 와아 Do you know? H? 이게 뭐야? 몰라요? 몰라 이거 약간 이거 이거 야광봉? 어 응원봉 같은 건데 85유로면은 여러분 헉 12만원이 넘는데요? 우와 이거 누구 팬이야? 에이티즈? 에이티즈가 이름이야? 에이티즈가 그룹 이름이야? 에이티즈가 그룹 이름이야? 아 이 팬 이름이 아니라 아 아 아이브 어 아이브 아 싱글앨범 3집이구나 3집 앨범 45,0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구야? 어? 이것도 아이브 같은데 블랙핑크 뭐야? 누구야? 이태원? 티 이쁘네 아 그래? 이뻐? 이건 또 누구야? 영원한 꽃 영원 영원 forever 아 forever forever flower 어 아 영원한 꽃 무궁화 무궁화 무궁화로 돼있네 아 It's our It's Korean flower 아 뭐라고 돼지? 코리아 코리아 넘버원 플라워 아 국내셔널 플라워 아 아 아 모른다고? 그거 모를 수 있지 아 오케이 홍대 홍대가 또 이렇게 있구요 이거 뭐야? 송띵 오 어지러워 치워 치워 어지러워 너 소주 앤 라면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되게 신기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운 니글리을 양말도 있고 어 빼빼로다 음 어 뭐야 그거? 음 음 뭐지 런코리안 런코리안 위드 BTS 아 이걸로 뭐 썼다 썼다 옛날에 그거구나 안에 모래 같은 거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쓰다가 이거 이렇게 한 팥 쭉쭉 내리면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네 이렇게 한번 내렸다가 올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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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인가 보다 어 유나구나 Do you know her? Girls Generation 어 어 알아 어 정준호 선배님 여기 계시네 뭐지 웹툰 이거요 웹툰 그거 뭐야? 미녀와 야수? 파랑이와 빨강이? 뭔데? 어 이거는 우리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건 북한 아니에요? 네 네 네 이게 North Korea 아 이게 North Korea야? 아 South Korea 아 South Korea 유?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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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이게 허벅지야 응 응 You don't like tattoo No no I I I respect Really? I respect But I don't have 아무것도 없어 No 나는 I'm not interesting tattoo 난 관심이 없어 타투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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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yet 아 아 아 한쪽만 한다고? 아니 아니 파바리 아 No? No 이거는 싫대요 이건 어때요? 아 이것도 싫대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됐고 오케이 근데 스타일 알아야 되니까 아 아 바리 No 아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일단 됐습니다 이럴 조금 이거 사진 찍어야 되지? 이거 숟가락은 좀 안 이쁘다 미니멀리지 괜찮아요 사진도 엄청 잘 찍는다 이거 사진도 너무 감동인가 봐 그 바이브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오 마이 갓 I'm so impressed 아이스크림 있는 쪽으로 딱 내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중국집에서 탕수육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요리로 된 원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 앞에 탕수육 딱 갖다주는 것처럼 돌려가지고 내 앞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진짜 친절하네 근데 너무 귀여워 잘 모르겠다 너는 귀여워 귀여워 얼굴이 붉은게 약간 메이크업 같기도 하고 약간 메이크업 같기도 하고 I don't like it 오 오 오오 좀 더 생기싸보여 볼이 달그레가지고 맞아 나는 한국에서 악화 시절을 알고 있었나요? 악화 시절은? 악화 시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화 시절을 알고 싶었다. 나는 관련된다. 안 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했다. 아.. 많은 사람.. 나한테 도난? 야발.. 야발색을 못 참지는데 주골레? 아 주골레는 약간 좀 있는데 초콜렛? 한번 해봐 귀여워 잊지마 아 싫어 아 프랑스 숫자 아 프랑스 숫자 아? 아 1 2 3 4 4 5 6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0 모르지 1 1 2 3 4 4 4 5 5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1 11 12 마지막 찍은 사진이거든요 통화 13 Eastern 약간 제 얼굴이 약간 그 오이소박이처럼 나오기는 했지만 좋네요 아 얼굴 바꾸기? 어 터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 닮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왜요? 예스 이거야 자 해보자 해보자 해봐 해봐봐 종종 간다 아 죽어죽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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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쪘쪘 이렇게 오케이 봐봐 일단 이거잖아 여러분 이거잖아요 제 몸에 엠버 얼굴이잖아 이렇게 웃겨 더할 것 같아 더할 것 같아 괜찮네요? 원아 체크아납 사랑의